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섭쥐코지에 왔다. 엄마 여기 여기 어딘지 알죠? 섭쥐코지. 오늘 날씨가 좀 흐리다. 오늘 사람들 많이 왔네. 사람이 많이 왔어. 뒤에 파도가 장난아니네. 갑시다 이제. 갑시다. 파도가 장난아니네. 엄마와 나는 섭쥐코지의 명소인 등대로 올라갔다. 등대를 바라보며 영상을 찍었다. 등대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좋았다. 등대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좋았다. 우리는 등대에서 내려와 꽃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진을 찍었다. 꽃 예쁘다. 꽃 많네. 거기서 오세요. 꽃 많네. 예쁘다. 예쁘네. 꽃. 꽃 있으니까 좋네. 아주 좋다. 예쁘다. 됐어요. 이제 우리는 주차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뭉니 receivers 그러면 어머나? 놀이. 불. 아휴. 안녕하시면 됩니다. 조종도 한 번 계속. 섭쥐코지에 온 김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뿔소라와 오징어를 먹었다. 너무 맛이 있어서 말도 안하고 먹었다 여기 소주 콘서트니까요 저희가 찍어먹을게요 여기 소주 콘서트니까요 저희가 찍어먹을게요